덕인의 네잎클로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창원대학교에서 한 그루에 3만원씩 해. 장미가? 좀 저렇게 이쁜 장미들 있잖아. 저런 거 저런 고급 장미들은 하나에 3만원, 4만 5천원 해. 엄청 비싸더라고. 우리 10그릇이 먹는데 30만원 이랬잖아. 근데 이 장미는 땅이 안 커서 그러나 원래 이런 종류야. 이거는 좀 희 작은 장미네요. 요즘 품종이 너무 다양하더라고. 이런 애들은 되게 비싼 애들인거야. 완전 대박 큰 애들이잖아. 로얄 막 이래. 로얄? 오늘 완전히 좋은 컨텐츠 하나 얻었다. 장미. 여기는 장원대학교예요. 오 장미가 크다니. 5월은 장미의 계절. 장미가 작약 같아. 이건 완전 진짜 작약이야, 작약. 이건 완전 진짜 작약이야, 작약. 이게 장미. 꽃잎이. 장미 꽃잎 독특하죠. 일반 사계 장미가 로사 로즈네. 로사 로즈. 이게 사계 장미라고? 사계를 핀다고? 사계절. 사계절 내내 피는 장미. 사람들은 장미를 보면서 뭘 생각하지? 예쁘다. 당신에게서 꽃내어 위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이 장미. 오, 크다. 크고. 저분도 작약 같다고 얘기하네요. 작약 같은 장미예요. 아 예 음 스크루스 어? 새들도 너무 사랑스럽고 스크루스 음 음 얘는 오렌지 딜라이트래 이쁜 에 우 클레오 으 우 클레오파트라 오늘 장미꽃을 필것 봐요 맛없나 흑장미가 있네 흑장미 오우 거위지 거위? 오리 오리같아요 안녕 오리 오늘 완전히 대박이에요. 대박. 오리를 만났어요. 장원대 연못이예요. 잠을 자라고. 그리고 물을 마시라고. 근데 나는 물 마실 때 그래. 약간 비려가지고. 물이 안 좋다는 얘기야. 산에서 떠다 먹고도 물을? 약수터에서? 약수터에서. 거기 맨날 수질검사에서 부쳐놔? 간 있잖아요. 간. 간에 이끼 같은 게 끼어 있거든. 그런 맛이 나올 수 있어. 담장의 길가의 화단에. 여러분. 이라는father의 화단을 넣어보직. 빨리 가면. 고맙습니다. 5. 2. 2. 2. 3. 밭에 왔는데 장미가 너무 예쁘니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